GFFG가 운영하는 도넛 브랜드 노티드가 서울 잠시 롯데월드몰의 초대형 복합문화공간 노티드월드를 개점했습니다. 노티드월드는 1124제곱미터 규모로 롯데월드몰 5층과 6층에 들어섰습니다. 노티드의 세계관을 담아 한 공간에서 디저트와 예술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. 카페 내부는 15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와 더불어 몰입형 디지털 3D 스크린과 대형 컵케이크, 조형물 등 팝업 전시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. 노티드월드는 소비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 제품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.